으 으 아 근데 이거 되게 잘 붙여지 아 내가 붙였는데 진짜 잘 붙인 것 같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안재 옷 Wash 아 잘 안보일 것 같은데 카메라가 하얀색을 잘 못 잡더라 하얀색 밥하고 야챙데 안 보이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돈까스 조명 저거 꺼볼까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그래도 잘 안 보이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거는 돈까스 소스 그리고 이거는 국 같은 거 있잖아 국물 아 이게 6,000원이야 6,000원 지금 현재 시간 8시 반 밥 여기 아까 하얀거 밥이야 밥하고 야채하고 있는 거야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장국 그래 장국 김치가 없어갖고 아 어제 김치 남는 거 다 벌었잖아 아 병파 죽겠다 나 원래 저녁 6시에 밥 먹는데 열형 컴퓨터 성능 테스트 한다고 겨우 봐 죽는다랬다 야 장국 밥 말고 맛있어? 난 맵밥을 좋아해 난 맵밥을 좋아해서 넘넘넘넘 떡볶이였어? 근데 요즘 떡볶이 왜 이렇게 비싸냐? 아 고마워 떡볶이 너무 비싸 어 구로공사는 고마워 땡겨 공대생은 갔나? 이 군바리 군대생 그거 프렉스 네이버에 프렉스 침 나와 공대생은 갔나 보네요 좀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아 밥 먹고 나면 여덟시 한 40분 되겠네 순경이나 좀 해야겠다 그냥 먹으라고 방둥은 연실에서 열등 사이 내일 하복한 날이 월요일이잖아 오버워치 안볼래? 그거는 유튜브에 못 올리는데 오버워치 보는거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요즘은 좀 옛날에만 재미가 없어 오버워치 많이 안하니까 옛날에 나도 오버워치 경기하는거 제일 좋아했는데 오버워치 와 추천 고마워 땡큐 오버워치 연예인 본적 몇 명있지? 진짜 나머지가 없다 지목빈! 지목빈 옛날에 받고 한 10년 더 됐나? 지목빈 받고 유해징 받고 유해징 키크드라고 내가 184인데 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굳고 신고 정장 입고 있어서 많이 그리고 없네 아 그 누구지? 회사 그 회사 그거 축제 같은 거 할 때 회사에 대학교 축제 때 많이 봤구나 대학교 축제 때 연예인 많이 왔네요 연예인 기억이 안 나네 봐도 연예인이라 연예인 봐도 별 느낌 없더라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아 러닝맨 다 왔어? 아 러닝맨 다 왔어? 별로 봐도 별거 없지 않아요? 다음으로는 육수분이 완전히 살리네요 후- 돈까스먹는거고 겁나 빨리 먹잖니 지난번에 먹을땐 양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 딱 맞냐 근데 별로 안 적어 왕 돈까스라 실제로 받아보면 돈까스 되게 커 달러도 좀 작아 보이지 투토베 웨아클라 펠레플라위 나는 웨아클라위 펠레는 몸싸움이 너무 약해서 난 별로더라 땅땅디젤 내리박 고마워 시청 땡쿠 뭐 뭐 해 좀 다 맥 못먹어 두개 못먹어 아우 약간 짠데 국이 약간 짜다 라면 한개 반말하는게 제일 맛있어 아 뒷정량 피쳤네 아 뒷정리 귀찮아 아 뒷정리 귀찮아 아 뒷정리 귀찮아 소스만 먹기는 좀 맛이 없다 아이고 배불러 나 이제 뒷정리 좀 할게 자 이제 설거지 하고 양치하고 오겠습니다 아 설거지 양치 겁나 빨리 끝났지? 어 초스피드로 먹었다 자 이거 다 먹고 치우고 피파 수리종기 좀 하자 아 아 아